우리 오랜만에 쇼핑하네요. 맞아요. 다니엘 씨는 뭐 살 거예요? 저는 노란 셔츠를 사고 싶어요. 수민 씨는요? 저는 드레스 사러 왔어요. 저기 드레스 파네요. 어떤 색깔 찾고 있어요? 저는 그냥 까만색이 좋아요. 어, 이 드레스 까매요. 너무 까만데요? 까만색인데 안 예쁜 까만색이에요. 이 빨간 드레스는 어때요? 빨간색도 괜찮네요. 근데 저기 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.